으유 UGH USA 아유 왜 이렇게 무거워 얼른 따라와 저기 찾아와서는 하루종일 사고칠 궁리만 하고 아빠날 하루종일 방그뿔 궁리만 하면서 웃어 잠깐 방심이 있을 뿐인걸! 뭘 잘했다고? 엑스가리온! 더는 두고 물어느다! 어? 냄새! 불그런 남자 딱 질색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수! 아빠 냄새나! 뭔 님이 아니냐? 괴로워! 야왕한테 밀려나고 말까라고! 아, 냄새 진짜! 아니, 저분이 마왕님의 아들? 좋아! 알았어! 요시! 요시! 다시!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는, 소리는 뭐야? 자, 오케이! 방귀도 계속 나와 으악!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그게 다 미세먼지로 인한 부작...